봄을 맞이하여 윌로데일 니산에서는 All New All 니산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Ultima를 만나보세요. 완전히 새로운 Central를 만나보세요. 완전히 새로운 Rogue를 만나보세요. 놀랄만큼 연비가 좋은 최신형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지금 윌로데일 니산을 방문하세요. 지난 4월 6일 요크대학교 글랜든 캠퍼스에서는 코리아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기조 연설자로 초청된 정광균 토론토 총영사는 한국, 캐나다 양국 관계의 역사를 사람과 사람, 정부 대 정부로 나뉘어 과거 국가 간의 교류 이전부터 이어져온 양국의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날 총영사는 엄숙함을 걷어내고 위트 있는 말솜씨로 청중을 압도하였습니다. 오프닝 행사 후 심포지엄은 오전 토론과 오후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오전 패널 토론은 평화, 안보, 인권, 종교와 문화, 성과 정체성, 세 가지 토론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평화, 안보, 인권 토론은 패널리스트로 참가한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로버트 교수, 라발대학의 제라드 교수, 그리고 엘리 켄코 편집장은 한반도의 안보와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패널들뿐 아니라 청중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행사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오늘의 정체성은 한국의 미래를 예측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도널드 교수는 한국의 종교와 문화에 깊이 있는 이해를 청중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날 영사관에서 제공한 한국 음식과 한국 문화 공연이 이어졌으며 캐서린 윈 온주 수상의 깜짝 방문이 행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국, 캐나다, 한국, 온테리오와 한국의 종교와 한국의 종교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 캐나다 수교 50주년과 제18회 국제학 심포지엄의 일환으로 진행된 2013 코리아 심포지엄은 각계 각층의 참가자들과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의 열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한국, 캐나다, 한국, 북한, 일본, 지민의 일사로 다른 국제군의 소통법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지민의 일상 속에 의존하는 한국의 고유의 공위부터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